갑자기 gta 온라인 아 gta 온라인이네 그 gta 오리지널 택시 미션에 끌리네 뭐? 이 뭐? 이 등땡아? 너 뭐였어 뭔가 너? 야 I don't care 자 오늘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5 비하인드 스토리 그 177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쳐버리고 넘어져라 그렇지 좋습니다 자 문을 열거라 나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펠리세이드 2023년모델 예 앞모습이 약간 꽃게같은 느낌? 예 개딱지같은 그런 느낌 드네요 그러합니다 현대4라이프 무슨 LG도 아니고 아 뭐래 그래요 자 이 차량은 구짱님이 제공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이거를 이 차 안을 보려면은 이거 불을 다 꺼야 되는데 이거 불을 다 끄는 방법이 이 gta 그 로스산더스 전체 세계관을 예 그 불을 다 꺼야 돼요 그거를 아 도어 검토를 가서 아 예 다 열어 나이스 좋소 예 이렇게 하고 월드에 들어가서 블랙아웃 이렇게 해야지 네 안에 있는 화면 그니까 LCD 그런 화면들을 예 다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불빛이 밝게 빛나가지고 예 안 보여요 자 지도 검색경로 전화 뭐 이런게 등등 있고요 뭐? 폰프로젝션 이게 뭐지 그래요 후석공유 아 오오 카투홈 달렌버 어 이런게 있어 야 요새 진짜 한국차렌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오 뭐야 이거 오오오 아 이렇게 해서 의자를 그 자동으로 적구나 오오오오 디테일보소 야 디테일 양쪽 다 있고요 안전벨트 야 이거는 진짜 오호 디테일보소 오 굿짱님 오오오 멜론까지 들어있고요 트위티는 왜있어 아니 유튜브 왜있는데 흐흐흐흐 요새 차량들 다 LTE 다 되나요? 뭐 되겠죠? 뭐야 자연의 어? 소리? 이거 그 화장실 가면은 그 큰것을 큰것 살때 내는 소리 아 뭐에요 엠 그래요 자 오오오오오 디테일이 야 장난이 아닙니다 오오오 뭐야 템포처 뭐야 이거 올리는거야 이거 공조장치겠죠? 이거 올리는거 아니고? 어 그거 되나 모르겠다 자 그럽니다 야 디테일보소 자 ipc가 제일 관심이 사는 부분이죠 엔진입니다 오오오 엔진 흔들린거 보소 오오오 디테일보소 오오오오 그러합니다 오오 쉘 근데 이게 디젤인가? 디젤 아닌거 같은데? 엔진이 아 아닌가? 굿짱님 이거 디젤이에요 뭐에요? 일단 설정상은 디젤로 해놨는데 큰것 같은데? GDI 어? GDI면은 가솔린 아니야? 아 디젤이 아니고 가솔린이네요 그렇지 엔진이 크더라 그러면은 이거 차 엔진소리를 바꿔야돼 지금 엔진소리는 디젤로 되있거든요 소리 들리시죠 느낌이? 이거를 밀크로에 가서 어... 어딨어? 모디피케이션 엔진 사운드 여기가서 이 차량소리로 바꾸면은 가솔린으로 바뀌는 마법 쩔죠 그래요 사실 경찰 모드를 먼저 녹화를 하고 이걸 하는 상태라서 저는 어떤 엔진소린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시 가자 렛츠고 어 시끄러어 야 빠르다 자 한국에서 비상등을 켰다는 것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? 그니깐 사고나도 여러분들 잘못이 큽니다 아 뭐래 치 그래요 진짜 한국은 비상등 키면은 왠만하면 좀 이렇게 점수가 내려가더라구요 그니깐 사고났을 때 아 점수라고 해야되나 아 비율 몇대면 그거할때 상대가 비상등을 켰지 않으느냐 조심하지 않으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더 몇대 몇대 블레이즈는 그런 마법이 있습니다 좀 그런게 좀 많이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미국이었으면은 어림도 없죠 나와 어렸어 여깄다 야 여기 펠리세이드가 많네 저 옆에도 있죠? 그래요 빨리와 야 이 사람은 운동을 좀 해야겠는데 나를 쳐다본다 왜그럴까 차라도 쳐 뭔가 불만이 많은거같은 그런사람? 그래요 렛츠고 나와 남자는 인도로 가는게 최상이죠 아 뭐래 그렇죠 사람은 인도로 가야죠 아이고야 드리프트 너무 빨랬어 어우 이거 피하네 혹시 거우신가요? 지금이다 지금이네 오이 오이 포äre 그 자든 어떻게하지? 지금이네 이렇게 해야 하나 오 옆으로 안보고 오니? 아이죄 아줌마 유난히 빨리 달린거 같은데 뭐 그래요 어 미국 국기다 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네, 재앙스럽죠. 대한민국 차량이 미국에 많이 깔려있으니깐 자, 내리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자, 내시고, 힐하고 어디야. Next! 자, 갑니다. 띠리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허어! 헤헤, 반가웠어 음? 거 옷인가요? 아 뭐래 자 오 벤츠, 이야 어딨어? 아! 앗싸! 오늘 운이 좋구만 이거 앞에 데이라이트로 가야 되나? 이거 끌 수 없나? 아 이거 너무 밝은데? 그건 있어요, 얘를 줄이면 경찰모도 할 때 LED가 작게 나와요 네 반갑습니다, 오 예스. 오늘 풀, 아 무장을 했구만 제가 정성껏 무장을 해서 달려오도록 하죠 고격의 만족도가 1인을 찍어야지 이 업계에서 살아남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? 오오옹! 봤습니까? 능력 안쓰고 버텼습니다 아두 정말培헤헤.. 그래요 다녀 능력을 쓰는 것은 제가 속도를 올리려고 쓰는거예요 절대로 운전을 못해서 쓰는게 아닙니다. 아시겠죠? 아 물론 가깝지 그럴 때가 있긴 한데 어? 야 이거 이겨낸다 그래요 어디야? 확인됐습니다 목표를 포착했다 나와! 어? 뜨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투싼을 제끼고 저 왔어 고맙습니다 저 가세용 고마워요 다음에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디야? 땅소니임? 넥스트 이거 깜빡이 켜주면 안되냐? 아 됐다 됐다 어? 아 이쪽이야? 몇 대 걸리냐고? 2차 추후할 때? 많이 걸립니다 아아 어딨어 어딨어 빨리와 어딨습니까 아 빨리와 빨리와 빠빠빠빠빠빠빠리와 뒤로 뺄게요 됐다 나이스 레츠고 자 어딥니까 아 1.63 아 65 아 비싼도 껴줘 껴줘 왓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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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걸요 오오 아 아깝다 이걸 피울 수 있었는데 아이고 마지막에 카니발이 방에 있네요 오오오오오 오늘 운전이 잘 되는데? 차가 묵직해서 그런가? 이거 또 차가 너무 가벼우면은 예 또 그 드리프트하거나 예 그 뭐야 이리와 이리오니? 그렇군 선대미 오오오 이리와 오오오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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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? 아 가져가 잡았어요 빨리 데려가 아 별것도 아니라고? 그럼 왜 훔쳤어? 예 순 거짓말이죠 예 저거는 주인이 아마 안 가져갈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쪽에만 길을 좀 보고 자 40시가 차가 지를하면 차가 먼저지 사람이 먼저야? 아 뭐래 아 dermed 스ерь 차가 먼지 아니에요 어허 어허 어어ں 어헇 어허 됐다 어헫 pow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ivre 자 찰 는 무 으으으으 투선 나와 현대차 안에서 경쟁이죠? 예 뭐야 무알콜이요? 그래요 건강에 좋죠 자 네에엑스트 아! 뒤에야? 됐다 완벽한 드리프트 어 고황이다! 고황이! 미야옹 미야옹 이리 뛰어라 살 빼야지 어딨어 응? 어디야 아아 이 차 뭐야 쓰읍 빨리 타세요 나이스 빨리와 가만히있어 어 윈송이? 야 빨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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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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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 저..갔어? 저기있다 감히 손님이있는데 어? 영어 방해를해? 일로와 자 이거를 다 됐다 아! 아! 튀겼어 아! 튀겼어 나오세요 Excuse me 경체를 아 뭐래 자 차량이 비상도록 했다는 것은 제 맘대로 운전하겠다는 거죠 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왓시가 어어어 다 왔어 아 어 뭐야 이 이..응? 이런 내용 있었어? 빨리 와 아 이거 깜빡이 크다 와 좋아요 레츠고 레츠고 플리즈 갑자기 gta 온라인 아 gta 온라인이네 그 gta 오리지널 택시 미션에 끌리네 뭐? 이..이 뭐? 이 등땡아? 너 뭐랬어 뭔가? 야 I don't care 아 짠 떠? 어? 야 너한테 뭐랬어 뭔가? 어? 야 어어어어어 뭔데 뭐? 엥? 헐? 뭐에에에에에에에? 뭐야 떠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래요 아니 차를 타서 도망가 가지고 차를 버리고 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게 아니 무슨 차가 후지는 못하거나 가지 못하는 상황도 아닌데 왜 굳이 통과? 어 이거 안 돼 어어! 그래요 지금이네! 아 이거 요새로 꽂혀가지고 아 어 여기 펠레스이드가 많구만 어 좋아요 어 깜짝아 순간 이차 이차 절차 역전한줄 나와 아반떼 아반떼 아 k8 k5 그래요 엔진 터뜨리자 어 어어! 브릭블릭블릭블릭블릭블랩더 비트어어! 마이허스븐스카 내리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다음손님 자 오늘의 마지막손님 나오시죠 고맙습니다 양보 감사합니다 저의 생기를 위..어어? 저 뭐야 어어어어 뭔지 이거? 오 특이한데 뭐야 이거 뒤에 뭐가 있는데? 저거 샷건.. 샷건 아닌가? 그 샷건 총알.. 그 쉘? 그래요? 3.5 어디야? 아.. 그래요.. 갑시다! 따워하시가! 요 힛맨! 뭐야? 어어어.. 먹고 따보로가! 자.. 초고속을 위해서.. 제가 니트로 키겠습니다 ème precision 어.. 자자자자.. 이거..이간데? الإphon St1 시간이 안 가는데? 어? 잠시만. 시간이 많이 한가? 저.. 뭐 했나요? 또.. 아, 얼어있구나! 어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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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? 어, 슈웨이 안가는데? 뭐야? 그래요? 음, 음, 배고파요! 실제로 배고파요! 여러분들 간투나 사주세요 오오오오 yes 약간 목욕탕에서 할아버지가 긁어달라는 것 같은 느낌인데? 어? 어? 오! 어어! 알았어요 야! 너무 빠르다 뭐가야? 처음 보세요? 올려보자 진정한 파트에 지금부터야 오! 리테일 부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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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확실한가요? 오! 자 여기서 달리면 안되니까 집니다! 밟아! 음 당신은 말인지 과심없어요 나는 여기서 최대한 빨리 달릴 것이다 왜냐고요? 저기 그 웨이포인트에 가면은 얘가 화멈춥니다 그렇았어요 여기에서 뭐냐? 좀 뺐다가 이거 아닌가? 허! 허! 어? 아흐흐흐 안되구나 뭣더 흐흐흐흐흐흐 아 화 안멈추구나 예 그래요 그러합니다 내렸나요? 내렸죠 예 그러면은 예 이 손님은 뭐 어쩌도 미션 실패니까 예 여기야? 차라리 빨리 가볼까요? 갑시다 렛츠고 출발 아야야 일단 미션을 깼어요 가자 실패해도 목적지 까지는 열심히 가둡니다 오야야야야 자 빨리 가도록 하죠 억요 소리 오옿옿옿옿옿옿옿옿옿옿옿옿옿옿옿옿 나한테 궁금증이 생겼소 여기를 타버리는 겁니다 부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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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호! 오! 오! 과연! 과연! 트리플 와우 그래요 자 다시 갑시다 나와 부왕 부왕 나오거라 오! 망했다 이 몸은 매우 바쁜 몸이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아! 왔다 왔다 오! 아하! 미안해요 염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봤습니다 부왕 가자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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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롤롤롤롤롤롤롤롤 즐거운 이트로 시간 가자 지,집이다 지,집이다 지은 길을 모으는거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? 오 쎄다 야 속도가 반이 주는데? 가스! 어? 경쟁자를 지키고 가자! 빠세 정말 쉽죠? 그래요 이건 미친짓이야 이거는 오 뭐야 오 카스 오 오 뭐야 오 이게 제대로 나오네 이제 가스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 가스 오야야 너무 빠르다 오야야야야오 자 피 주고요 300 오 오 트롯 지금이니 갈바 오 브레이크브크 브 recommended 나와 후앗? 다 왔다 아뉴어어어 오오 돈이 좀 있구만 따안 자 여기 다 온건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기요 좀 내리신 거 어때요? 아! 잠시만요 나 조선가 났어 탑승하고 비필클에 가서 시트 컨트롤 자 여기 있다가 뒤에 가봐 반갑소 저기요 아 안되나? 아 안되구나 그래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야 왜 안뜨려 네 감사 어 안차네?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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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